소힘줄 소힘줄 먹어볼까 3시간 동안 푹 삶아서 말랑해 내 맘대로 특제 양념 만들어 레전드가 되었네 홍사운드 와 맛잘할 홍사운드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소힘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힘줄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조리하는 법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좀 담가서 핏물을 빼준 다음에 물에 넣고 끓이면 되는데 마늘이나 파나 월계수잎 등등등을 넣고 끓이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늘만 촤락 해가지고 보통 1시간 반 이상 끓여야 부드럽다고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끓이고 열어보니까 아니 물이 다 날라가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왠지 윗부분이 좀 아직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물을 다시 붓고서는 더 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한 3시간 정도를 그냥 푹 끓였습니다 그리고 다 끓인 다음에 건져서 이제 써는데 와 진짜 너무 부드러운거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들고 뜯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게 썬것도 있지만 큼직큼직하게 몇개는 썰어서 준비를 해봤고 요거 이제 좀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고추장 등등등을 제 맘대로 이것저것 넣어서 양념을 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소린 팽이버섯도 같이 준비를 해봤고 주먹밥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좀 귀엽게 하기 위해서 토끼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마요네즈랑 체다치즈에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먹어보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의 완전 떡인데요? 약간 타피오카펄이랑 엄청 잘 불린 중국당면을 뭉쳐놓았는데 쫄깃쫄깃한 떡볶이 같네요 힘줄인데 이거? 아니 그럼 마요네즈 잘 어울리겠지 당연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침내 근데 그럴땀 사과 ends 가방을 다 먹은 날씨는 와 소임줄이 이런 맛이었어요? 떡이랑은 좀 다른 느낌 떡은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데 얘는 칼로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면 같은 그런 쫄깃쫄깃한 식감에 그러면서 더 부드러워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마요네즈랑 궁합이 진짜 미쳤네요 이거는 또 덜어내자 제가 먹으면 너무 맛있음 아, 부모님이 너무 맛있어 그런데 너도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이거 또 마요네즈랑 닭다리 아, 짠. 네. 그거는 닭다리 다 먹어요 마요네즈랑 닭다리 마요네즈랑 닭다리 마요네즈랑 닭다리 아프고싶은 이날은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이 너무 맛있엉 수준은 제거에 소금이 없어서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저는 소금이 더 맛있었다 저의 고기에는 고기의 고기입니다 고기의 고기의 고기 그래도 곱창이 지면 한입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너무 무거워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어요 너무 맛있지만 맨날 저녁때문에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참깨 맛있죠? 후... 스읍 와... 대만족이야 대만족 진짜 어떤 맛인지 상상이 되세요? 안 드셔보셨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족찜을 먹었는데 약간 그 우족찜에서 뼈를 빼고 우족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 같은 되게 부드러운 걔네들만 이렇게 깨서 먹는 느낌인데 그때 제가 우족찜을 사먹었잖아요 거기서는 뭔가 한약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나서 걔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엄청 깔끔한데요? 뭐 냄새 이런 거 안 나고 완전 최고인데요 진짜? 이거를 빨리 아내에게 줘봐야 되겠다 아내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싫어하는데 먹어보고 어떤 반응인지 딱 보면은 이런 거 지금 싫어하시는 분도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오세요 어 잘하네 이거 커플룩 같다 아 그래? 좀 커플룩 같기도 하고 여보! 제가 이거 먹어봐 어때? 똑같아 그 떡 같지? 응 근데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잖아? 응 끝장난다 진짜 맛있지? 장난 아니지? 진짜 맛있다 여보! 어? 저 요리 잘했다 진짜 잘했지? 엄청 잘 어울리지? 응 음!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마요네즈 꼭 있어야 되네 마요네즈 진짜 맛있지? 거의 닭발 급인데? 닭발보다 맛있는 거 같아 응 아니 왜 이거를 이제 알았냐 나는? 더 빨리 알았으면 자주 해 먹었을 텐데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없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